주장자분께서 우리 둘에게만 조사를 명하신 것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요. 깜쪽같은 살인이란 없어. 이 대침을? 아야야 이게 내게 아니라 올해 이 사또 먹기 위해 이러고 오 잠깐! 탄성 필요로 갑니다. 난 알 거 없네. 날이 좀 되십니다. 이게 바로 속자볶음에 36개의 주변 따위래. 자기가 보닌다고 뭐라고 있어. 아주 잔인한 놈이야.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꽃이 숨어 치명작용도. 방벽조 모든 의문의 끝엔 갱주가 있어. 참으로 지배하면 뭐하시군요. 내가 그리하면 이 짓을 그만둘 텐가? 대체 이게 연령함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? 완전 예쁘십니다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감옥이 그리 허술한 곳인 줄 아느냐. 자 그래도 이 바닥에서 개장 두르고 방귀 좀 낍니다. 다 됐습니다. 아니 이런 개가 저놈을 보았나. 예? 칭찬일세.